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2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하목재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아래 오지 아니하고 불레새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불레새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실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었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잡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말씀 잡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우리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은 믿음의 서미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원 20장 24절에서 31절에 도마의 신앙 고백의 부분인데요 우리는 언제나 이 도마처럼 나의 환경의 부분에서 나의 의의와 나의 사안과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한 그런 부분에 미안함과 부끄러움과 그런 부분이 아닌 우리는 그 환경에 변명하게 급급하고 거기에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이 도마의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말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당연히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이 듣고 보자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응답하시는데 올해 우리의 부분은 뭐냐 자문서는 삶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사천말씀 운동은 현장의 응답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삶의 응답의 부분이 내가 사천말씀 운동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듣고 있고 나의 모든 삶을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자의 응답뿐만 아니라 올해는 내 삶의 응답 부분에 내 신앙의 고백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덟 해를 지내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 평강할지어다 했거든요 우리 삶의 부분에 이 평강의 부분이 오늘 본문 안에 사오름 평강을 누리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삶 속에서 똑같습니다 언제나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는 요동치는 그는 바다 위에 있는 배와 같습니다 지금 도마의 모습이나 오늘 사올의 모습이나 나의 삶의 모습이나 매반 다를 것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이 사올이 말씀을 놓친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 주의 말씀에는 이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직접 확인하라고 했을 때 도마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에 순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 빠지고 우리는 내 상황윤리 속에 빠지지만 강단의 말씀 속에 언제나 우리는 바로 엎드려 순복하는 이 도마의 신앙의 고백이 2017년도에 우리 새벽기도의 도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우리 또 주의 강단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주의 강단의 말씀과 또 이 새벽기도의 말씀 속에 제가 제목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 잡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는 상황 따라 움직이는 조급한 믿음이죠 우리는 부신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왕입니다 왕 사무엘이 기롱 부어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개인의 전쟁이 아닌 나라와의 전쟁이죠 오늘 우리 내 개인과의 싸움 내 가문과의 싸움 우리는 이 개인의 그는 나의 사항과 오늘 사월의 사항을 영적으로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번 주 강단의 말씀과 같이 가기 때문에 나를 말씀으로 잘 조명하여서 옛 옷을 벗고 옛 틀을 깨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는 매일매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13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8절부터 이렇게 읽었는데 1절에 보면 사월왕이 40세가 되었고 즉위한 지 2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은 믹마스 전투인데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사월이 왕이 된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왜 하게 되었냐면 지금 이 왕은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강력한 왕권과 또 자신의 국방을 튼튼하기 위해서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본래색과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래색과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급한 사항이 지금 이렇게 발생한 부분입니다 언제나 사무엘이 이 전쟁의 부분에서는 항상 먼저 말씀을 하는데 사무엘이 말씀의 부분에 좀 늦게 지체되는 사항에 전쟁의 부분에서는 사월이 전쟁에 앞서서 나가고 말씀의 부분에는 이 사무엘이 먼저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언제나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는 우리가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현장에 싸우는 부분에 나는 강단의 말씀이 떨어졌고 이미 사무엘의 말이 떨어져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드레를 기다리거든요 그럼 이 믹마스 전투의 부분에 왜 중요하냐면 이 믹마스는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위치하는 산성이에요 이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대입니다 그래서 나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위에 있거든요 이 블랙색과의 전쟁에서 이 성이 뺏기느냐 안 뺏기냐 따라서 나라에 흥망생새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러면 올해 나의 영적인 개인적인 싸움 내 사업적인 거 내 또 가문적인 중요한 영적인 싸움의 부분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1, 2절을 읽게 보면 지금 사울에게서는 2천명의 군사가 함께 있는데 지금 여기에 4, 5절을 읽어보면요 불레스에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요 그 백성이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은 부분에 전쟁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이것을 보고 2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백성들이 지금 사울에게 딱 붙었는데 전쟁이 딱 벌어지니까 게임이 딱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백성들이요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이튼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사울을 따른 모든 백성이 떨고 있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 게임이 안 되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요 지금 백성들은 다 떨고 있고 지금 이 대치되어 있는 이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부신자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 우리는 게임이 안 되는 영적인 전쟁을 믿음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 중요한 영적인 싸움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분명히 사울이 기한 안에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기한 안에 안 오는 거예요 사울은 안 오지 이 길가래 블레셋과 대치한 부분에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하지 전쟁에서 게임은 안 되고 그리고 이 블레셋 군대에 이 사울이 겁이 많아요 자기 목숨은 이퇴해지지 모든 사항 속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 이 사항은 그냥 돈을 버는 사항이 아니에요 전쟁입니다 전쟁 내가 죽고 사는 전쟁이라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저희 세계선교대의 말씀이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전쟁 모드가 선포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안에 많은 전쟁 모드로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는 군사 모드입니다 영적인 군사 체조로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사울이 전쟁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부분을 영적인 전쟁으로 보아야지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게임으로 보게 되면 올해는 우리는 만팡을 쏟게 됩니다 여기 다급해진 사울이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는 이 제사권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하냐 사울이 9절에 그러죠 본제와 하목재물을 이리 가지고 오느라 그렇게 해서 본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이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에게만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을 범하게 되죠 우리는 사항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말씀도 버리게 되고 우리는 그 상황윤리 속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요 여기에 제사를 지내게 되든요 그게 뭐냐 우리는 말씀을 이용하게 되고 우리는 세계보고만 하는 부분을 빙자해서 돈을 버리려고 하는 부분이 막 사실은 내가 돈을 버리고 싶은데 그거를 빙자하는 부분이죠 지금 이 사울은 이 위급한 사항에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지도자의 모습이죠 하나님 우리가 기관 앞에 지도자의 부분과 우리 가정의 부모의 또 지도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올해 나의 이 영적인 지도자의 부분에 따라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지고 모여지고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싸움에 사울처럼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올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내가 환경과 상황 속에 이 부분에 내가 이유를 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는 이미 승리한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거고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할지어다 하늘의 평강과 그리고 자신의 손자국과 이 창자국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그 부분 속에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나의 사항 속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사항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그냥 죽음에서 죽으리라 그 부분이 낫지 내 순간의 목숨을 내가 유지하기 위하여 정말 중요한 왕위를 상실하게 되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이 사울이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요 번제를 들이자마자 사울이 딱 오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루 이틀 지난 것도 아니에요 번제를 지나자마자 딱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자마자 말씀이 생각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고 닭이 울게 되거든요 우리는 간만의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조급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말씀에 좀 더 엎드리면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 순간을 모면한 부분을 하다가 말씀을 놓치게 되고 제사장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급함 부분의 현실적인 부분인데 여기에 1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이 사울의 변명입니다 우리는 상황의 변명을 하잖아요 우리 지금 강단의 말씀에 이 도마가 자기가 그 영적인 그 흐름 속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부활해 오실 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없는 부분에 도마에 예수님의 가장 장세기 3장의 부분을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 십자가의 흔적을 만지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여기 번제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항을 얼마나 구질구질하게 설명을 하냐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11절에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우리 각자의 음성을 들으는데 사울이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여서 나를 내가 그걸 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치료 길갈에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했대 오늘 본모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궁색함 현실의 이 위급한 사항에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강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사울이 놓친 부분을 나는 기도 제목을 잡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 중요한 순간에 여호와의 은혜를 강구했다면 사무엘이 오는 그 시간표를 맞췄겠죠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게 해주시고 내가 땅의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면요 하늘의 시간표를 너무 멀리 떨어지지가 않아요 딱 예배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불신자보다 더 억울한 부분입니다 우리 올해 자문서에 우리 자문서 19장이 우리 전체 본문의 배경이거든요 자문서 19장 2절에 뭐라 말씀하냐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는 이라 발이 급한 자는 그릇 행한대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내 상황 속에 내 발이 먼저 행하면 우리는 다시는 뒤돌아 돌이킬 수 없는 그릇된 부분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발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먼저 움직여야 되고 내 발이 먼저 움직이고 내 입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늘 사울처럼 그리고 도마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상황 속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왜냐 하늘의 것을 놓치면요 땅의 것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거는 정한 이치이죠 오늘 이 조급함에 대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조급합니까 내 성격이 조급합니까 말씀이 없어서 조급합니까 내가 기도에 힘이 없어서 조급합니까 내가 불안해서 조급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 이 근본적인 영적인 힘이 없어서 조급한 부분을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 내게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범죄를 드렸대요 하나님 말씀이 부득이하게 범죄를 드리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언약계를 만졌을 때요 우사가 사지가 짙어서 죽었어요 언약계가 소가 날뛰어 가지고 언약계가 떨어지는 것을 언격결에 우사가 잡은 거거든요 근데 우사가 사지가 찢어서 죽습니다 우사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절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언약계가 언격결에 잡은 거예요 부득이하게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계를 손을 대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올해는 나의 윤리적인 사항을 대지 마세요 현실의 이유를 대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올해 본문이 뭐냐 우리의 마음에 많은 생각과 계획을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뜻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안 맞다는 거지 지금 이 사항에서 나라도 제사 안 드리겠어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군사는 전쟁인데 뭐든지 지퍼라기 하나로 잡고 싶지 않겠어요? 이 사울의 마음이 뭐냐 제사를 드리면 번제를 행하면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을까 봐 전쟁은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되잖아요 이 사울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와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흩어져서 전쟁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뭐냐 백성이 흩어지지 않고 전쟁을 하려고 한 거였다니까요 근데 오늘 3월에 뭐냐 어찌하여 당신이 이 일을 행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는 11절부터 12절까지 맞는 말인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부득이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말씀의 법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본제에 손을 댄 거죠 하나님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처럼 하나님 내가 육신의 상황을 선택하지 않게 사무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무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말씀이 격려하게 해주시고 본문에서는 내가 여기서 하는 전쟁은 요악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전쟁에 패하더라도 내가 사무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죽음에 배짱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영적인 죽음을 선택한 거죠 당신의 왕위가 길지 못하다는 우리는 올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뜻 영적인 상황을 선택하여서 끝까지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옛 틀을 벗기고 새 옷을 입고 새 틀을 세우라는 것 우리는 매번 사울 같고 매번 도망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끝까지 전도와 성교 속에 사천지교의 응답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천지교에는 올해 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으로 교회가 갈 방향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행한대요 올해 내 언약이 내가 말씀이 없어서 내 성질이 급해서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상황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주인 돼요 사울처럼 부득이하게 한 거잖아요 부득이하게 말씀을 놓치게 되면 내 뜻대로 말씀을 놓치게 되면 상황에 따라갑니다 올해 어떠한 전쟁의 사항이 있을 때 성전으로 향하시고 강단 말씀에 순복하시고 오직 여와의 뜻에 순복하는 멋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말씀 잡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말씀 잡고 기다리는 믿음 사무엘의 책망이 13절에 있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하나님 올해 여와의 뜻만 안 가면 내 삶이여 망령되이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의 보혈 속에요 우리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내 부끄러운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내 손을 만져봐라 강단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이 말씀을 놓쳤다고 나중에 또 이 사울이 기회를 또 놓치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 왕이 여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와께서 왕을 버렸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하나님 우리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도에 24시에 기도에 올인해야 되죠 말씀이 있는 자 그 말씀이 있는 자는 말씀으로 끝나게 되면 지식이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기도로 들어오는 시간이 오늘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와께서 뭐랬냐 14절이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게 되면 땅의 것이 끝내지게 되죠 언제나 하늘의 언약에 우리가 언약 경제가 되어져야 말씀의 경제 속에 우리가 땅의 경제의 축복이 오게 됩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여와께서 그에 맞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미 여기서 확정되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뭐 잡고 기도해야 되냐 14절에 우리 이제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혹 사울처럼 내가 이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 내게 오늘 은혜를 강구하는 기도 여와께서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오늘 도마의 고백 속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내가 마음의 합판자의 다윗의 응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의 합판자의 말씀이 있는 기도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금박한 사항 긴급하고 급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했는 부분인데 지금 오늘 사모의 이 사울은 개인의 전쟁이 아닙니다 나라의 전쟁이었다고요 우리는 다 주를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시고 내 의의가 앞서지 않게 해 주시고 그 상황이 내 뜻과 같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고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려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됩니다 오늘 기도하려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24시에 기도의 올인화는 우리가 24시간 다 올인한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 속의 올인이고 오늘 이 짧은 기도의 시간이 오늘 하루를 움직이는 기도의 서밋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란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가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그냥 내 거를 강구하는 육신의 사울의 전쟁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가 사모의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오늘 사울의 전쟁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요 나의 전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으로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전쟁이 돼야지 사천말씀 운동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되어야지 내 개인의 말씀 운동은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교 나의 성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오늘 말씀해 골로소의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워 있으라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시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도의 비밀을 아는 우리 멋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개인 기도와 네 또 우리 직분의 기도 그리고 지금 오늘 28일 마지막 날입니다 2월에 성교 대회가 다 끝난 2월에는 1월에는 원단이 끝났고요 2월에는 성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교를 가지고 우리 사천말씀 운동가 237나라는 성교의 응답을 우리가 1년 동안 받아갈 응답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벽 기도 때는 내가 현실에 떨어진 발등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항상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잡고 기다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따라 내 조급한 환경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내 환경이 전쟁의 모두입니까 하나님 내가 현실의 부분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사울처럼 조급한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무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24시 기도에 올인하여서 25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 절대적인 시스템과 절대적 제자의 응답 속에 절대적 상황의 모든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